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전남 완도에서 길고양이 수십 마리가 원인 모를 떼죽음을 당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19일부터 완도의 한 고양이 급식소 인근에서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들의 집단 폐사가 이어지자 평소 고양이를 돌봐왔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전국 길고양이 보호단체 연합에 따르면 지금까지 완도에서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길고양이 수는 모두 38마리입니다.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길고양이가 대략 50마리 정도이기 때문에 절반이 넘게 숨진 수치입니다. 집단 폐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겁니까? 네, 구체적인 사인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고양이를 최초로 발견한 A씨에 따르면 당시에 고양이들 하반신 마비 그리고 구토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초 사체가 발견되기 전날 누군가 급식소의 사료 그릇들을 엎어서 훼손했다는 점, 그리고 사체로 발견되기 전까지 고양이들이 사료를 잘 먹었던 점, 그리고 고양이의 토사물에서 평소 주던 사료가 아닌 돼지 비개가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이건 동물학대 정황이 의심된다, 이런 주장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용의자를 찾기 위해 폐소해로티비 등을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원인부터 밝혀져야 되겠군요. 다음 이슈 전해주십시오.